안녕하세요 먹방꽁녀사입니다. 오늘은 답답한 콧물 코막힘 탈출 바이크로움의 코면역 유산균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코막힘이 워낙 심해서 잠잘 때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면을 취하는데요. 아마 코막힘 때문에 고생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거에요. 잠을 잘 때 코로 숨으셔야 되는데 코가 막힌 상태라서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따갑고 붓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면역 유산균 제품이 있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짠! 그러면 코면역 유산균 제품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배송은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배송이 옵니다. 물론 보관도 냉장보관을 해주셔야 해요. 바이크롬 코유산균 바이크롬 제품은 국내 최초 콧물 코막힘 개선 유산균으로 면역 과민반응에 의한 코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 김치유래 유산균과 색인총 유래 유산균의 복합물 MVP-1703을 보유한 제품이에요.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듀오바이온 기술로 탄생한 듀얼케어 프로바이오틱스 냉장보관하고 섭취해야 하는 제품이구요. 코 면역뿐 아니라 식약처 인정기준 최대인 10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 를 보장하기 때문에 장까지 알차게 관리할 수 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크기가 작은 알로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섭취가 가능해요. 우리 몸 중에서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코 아니겠어요? 바이크롬 코유산균으로 코와 장면역 동시에 케어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